MT 장소는 춘천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수업을 마치고 청량리역으로 가 택시를 물색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춘천 택시가 많은 터미널 부근에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춘천 택시로 옮겨 타서 기사 아저씨에게 중도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6시에 끊겼을걸? 아저씨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모터포트가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하겠다며 차를 몰고 어딘지 모를 컴컴한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였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때였습니다.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누우세요? 하는 말이 들렸고 밤늦게 죄송합니다만 중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룻배 좀 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로 추정된 할아버지가